자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여섯번째 시간 오늘은 인터랙티비티 그리고 타이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렉션을 어떻게 컴퓨터 하느냐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일부 해왔어요 마우스 위치 같은 거 가지고 해왔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마우스 인터렉션, 키보드 인터렉션 그리고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해서 그 변수형 중에서 스트링이란 변수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거고 그와 이어서 타이포그래픽 글씨 같은 것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마우스 인터렉션 우리가 마우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우스 이렇게 누르죠 클릭한다고 하는데 그 누를 누를 때의 상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은 별도의 함수로써 마우스 프레스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마우스 버튼이 눌려진 상태입니다 프레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눌렀던 것에서 손을 띌 때가 있죠 그걸 마우스 릴리즈라고 합니다 이 때를 감지하는 그 함수도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걸 둘을 합해서 마우스 눌렀다 떼는 눌렀다 떼는 이 동작 눌렀다가 떼는 이 동작을 합쳐서 마우스 클릭드 라는 또 함수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걸 잘 알아 둬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세로 파일을 하나 열고요 어 일단 뭐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죠 어 사이즈는 800, 800짜리 정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드로우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해주고 어 피 스트로크로 없어주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 건데 사각형을 어 렉트에서 뭐 한 어 300, 300짜리 그 다음 위치는 중간, 정가운데 있고, 있는 아 feel 안 해줬군요 feel 채우기는 현재로써는 뭐 화이트를 한번 채워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보이드 마우스 프레스 되었어요 보이드 마우스 프레스 되었는데 자 요 feel 갈라를 하얀색으로 하자면 여기 있는 거 지금 실행시켜 보면 어 가운데, 어 뭡니까 이거 렉트 센터를 해야 되겠네요 렉트 모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센터로 해주고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이고 사이즈가 뭡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중간이고 사이즈가 300, 300짜리죠 반대로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300, 300짜리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화이트로 채웠습니다 자 이거의 칼라를 마우스 인트랙션에 따라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2호 하지 말고 칼라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칼라라는, 콜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값은 화이트로 일단 해주고 여기다가 콜 이렇게 해주면 필칼라가 화이트인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마우스를 넣을 때마다 저 칼라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프레스되면 칼라를 칼라에 뭐 랜덤한 값을 줘봅시다 랜덤 2호 우리가 했던 대로 2호라는 랜덤한 사각형이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아무데서나 마우스를 클릭하면 색깔이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클릭할 때마다 그런데 여기를 마우스 릴리즈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차이가 어떤지 릴리즈드 마우스 릴리즈드로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눌렀을 때 눌러서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띄었을 때 변하는 거예요 클릭을 짧게 하면 그거 차이를 잘 느끼지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눌렀을 때 가만히 있고 띄었을 때 띄었을 때 변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를 프레스드로 바꾸면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엔 눌렀을 때 변합니다 차이를 알겠죠? 그럼 이거를 클릭드라고 바꿔보면 바꿔보면 마찬가지로 변하긴 하는데 이거는 세트가 있어요 꽉 누른 상태에서 띄면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그죠? 대신에 띄었을 때 변하는 거죠 클릭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세트가 잘 안 맞았거나 타이밍이 놓치면 클릭트는 잘 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드와 릴리즈드를 구분하기 싫다 그랬을 땐 클릭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별도의 함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프레스드로 해보고요 많이 사용하는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약간 이걸 약간 주석 처리를 하고 if문 형태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if문 if 자 여기서 if문 하나 넣을 거예요 if 이렇게 써보세요 마우스 프레스드 이런 형태로 쓴 것도 많이 보일 겁니다 이때 이때 칼라를 랜덤으로 바꿔보겠다 자 마찬가지 동작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죠 일단 보면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합니다 차이를 알아보려면 꾹 눌러보세요 누른 상태로 가만히 쓰면 계속 변합니다 그쵸? 계속 변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안하고 그러면 함수 형태로 썼을 땐 어떻게 편집해서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밑에 있는 함수 형태로 쓴 것을 주석 처리 해제를 한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해보죠 마찬가지로 변하는데 꾹 눌러 보세요 안 변하죠? 한번 누를 때만 변합니다 자 어떤 게 편할지는 본인들이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차이입니다 if문으로 사용했을 때는 프레스드 상태가 되면 불리언이란 이건 하나예요 불리언 변수 값이에요 불리언 true or false예요 true인지 false인지 그래서 불리언 값이라서 이거라면 계속 변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꼭 누른 상태에 있으면 계속 true니까 계속 변하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마우스 프레스드는 이전에는 한번 얘기했지만 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얘를 작동시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벤트 리스너라고 해서 이벤트를 듣고 있는 애가 이렇게 이벤트를 듣고 있는 거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그래서 이벤트 발생할 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꾹 누르고 있어도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당시 그 한 번만 감지를 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봐주면 이 인터랙션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버튼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세 가지 사실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센터 버튼도 있고 마우스 휠이란 것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레퍼런스를 가서 프로세싱 ORG 홈페이지 가서 레퍼런스를 보면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도 다만 이 레프트 라이트는 이거는 빌리언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스트링을 받는 그런 일종의 변수예요 변수이기 때문에 이때 요기에 이프문 형태라 아까 마우스 프레스처럼 이프문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버튼이 레프트일 때 레프트일 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쭉 지워서 빨간색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건 안 써도 되지만 마우스 버튼이 라이트일 때 이때는 파란색 이거로 해주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 지금 눈에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왼쪽 오른쪽 버튼을 따로따로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버튼도 구분해서 감지해야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마우스 X, 마우스 Y 그 마우스의 위치를 어떤 고유 변수로 우리가 값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마우스의 위치는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프리비어스 마우스 X P 마우스 X P 마우스 Y 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프레임이 진행될 때마다 마우스 X, 마우스 Y 현재 프레임에서의 마우스 X, 마우스 Y 마우스 위치인데 P 마우스 X, P 마우스 Y 바로 직전 프레임의 마우스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P 마우스 X, P 마우스 Y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를 약간 좀 변형 해볼게요 약간 회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스트로크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Feel을 없애고 No Feel로 하고 채우지 말고 뭐를 하려고 하냐면 어 이렇게 마우스가 지나간 자리에 선을 좀 그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쓸 때 이것도 좀 지워버립시다 정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걸 지워버리고요 rect를 그릴 게 아니라 이제 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rect가 아니라 자 이거 지우고 스트로크를 스트로크를 블랙으로 해서 블랙으로 해서 백그라운드는 회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라인을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마우스 X에서 마우스 X, 마우스 Y에서 P 마우스 X, P 마우스 Y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프레임에 마우스 위치와 이전 프레임에서의 마우스 위치 사이에 라인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검정색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작은 거 그려지죠 작은 거 그려지지 왜 작은 거 그려지겠어요 리드로우가 되기 때문이죠 리드로우를 이거를 여기다 치지 말고 어 셋업에다가 쳐버리면 리드로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화면 전체 리드로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리드로우를 없애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죠? 뭔가 부드럽진 않지만 핸들 아이템 같은 지금 마우스 클릭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 지금 직선이 그려진 것은 초기 점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로우를 그려줄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좀 재밌는 또 뭐 일종의 장난을 좀 칠 수 있는데 이런 걸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선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자면 마우스의 선을 이것을 속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굵기를 다르게 해 보려고 해요 속도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 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거리에 비례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속도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일단 디스턴스를 구하는 걸 했었으니까 디스턴스를 구하면 피 마우스하고 마우스 사이에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것을 스트로크 웨이트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멀어지느냐 해봅시다 자 그냥 스트로크가 아니라 그냥 스트로크가 아니라 이제 디스턴스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float 디스턴스라는 것을 구해서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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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터를 그래서 구하고 스트로크만 해주는게 아니라 스트로크 웨이트로 한번 주겠다는 거죠 두께를 이거를 뭐 그냥 디스턴스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 시커먼 거 뭐냐면 원점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요 조금 뭔가 찌끄럽긴 한데 아주 빨리 하면 이렇게 두꺼운 게 나요 너무 두껍다 싶을 때는 이거를 좀 조절해주면 되겠죠 이걸 나누기 이 정도로 반으로 해봅시다 빨리 소세지가 그려지죠 소세지 소세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속도에 따라서 이런 재미있는 효과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마우스하고 마우스가 이런 효과를 내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거 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마우스 인터랙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 마우스의 동작상태 버튼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세분해서 우리가 보면서 인터랙션을 구현할 때 활용할 수 있고 마우스 이벤트와 마우스를 별리언 변수로 활용하는 거 그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고요 마우스 위치와 이전 마우스 위치 활용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키보드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앞에서 봤던 마우스 인터랙션의 용어랑 비슷하긴 합니다 키보드를 눌렀을 때 넌키든지 간에 눌렀을 때 우리 그 이벤트를 이제 키프레스드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띄었을 때를 눌렀다 띄었을 때죠 띄었을 때를 키릴리즈드라고 합니다 이걸 세트로 합쳐서 키타입트 마우스에서는 마우스 클릭트였는데 키타입트라는 이벤트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이제 왼쪽 오른쪽 버튼이 있어서 랩트 라이트를 사용했는데 마우스 버튼이라는 이제 키보드는 이제 다양하죠 어떤 키를 눌렀는가가 이거는 이제 키라는 키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어떤 키를 눌렀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그 키를 우리 흔히 얘기하는 ASCII 코드 ASCII 코드에 나오는 이 키들 여기에 보면 뭐 그 물론 숫자와 문자 알파벳 123456789 ABCD 알파벳에 문자 소문자도 있지만 거기에는 뭐 여러가지 다른 ASCII 코드가 뭐냐면 여러가지 다른 뭐 널이라던가 헤딩의 스타트라던가 스타트업 텍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숫자와 이 숫자와 해서 숫자와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사용하는 것이 ASCII 코드인데 그 ASCII 코드에 나오는 이 키들은 이 키들은 이 키라는 변수로 활용해서 어떤 키를 눌렀는지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이 키들은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키들이 있느냐 이게 있어요 그 키들 그 키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키들은 키 코드 이콜 아 키 코드가 키가 코디드 되었다라는 이 품을 하나 사용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코드된 키들 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up키 화살표 키죠 화살표 키들이랑 alt, ctrl, shift는 여기 ASCII 코드에 없습니다 이 키는 키보드에 있으면서도 이런 코드는 이런 키들은 코드 되어있다라고 하고 이 키 코드가 up인지 down인지 left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키는 뭐 그 키 키는 그냥 그 문자를 알아보면 되고 말로 하면 힘든데 직접 한번 한번 그러면 해볼 텐데 뭐를 어떻게 해보냐 우리 이거 마우스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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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했었죠 이거를 키보드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키보드로 바꾸려면 먼저 이벤트에서 우리 아까 키 프레스드 키 릴리즈도 나왔었지만 그냥 키 프레스드로 하는 이벤트를 한번 생성해 보고요 이벤트를 생성해서 자 if 키가 키 아까 얘기했죠 키가 r, small r 이거는 이제 small r일 때 red 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 여기 지금 위에 left, right 한 것과 비슷한 형태라는 거죠 대신에 키만 바뀐 거예요 컬러가 컬러 255 00 레드죠 레드이고 else if 키가 blue일 때 그러니까 b small b일 때 자 캐릭터는 이렇게 따옴표를 쳐주는데 따옴표를 쳐줘서 캐릭터를 어 그 나타내게 됩니다 equal color 0 블루는 0 0 255죠 255 이렇게 해주면 해서 클래식 해주면 한번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r 부 블루 b 이렇게 눌러보면 됩니다 지금 마우스 누르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누르고 있어요 물론 마우스로 해도 되겠죠 심지어 그대로 있으니까 마우스로 해도 되는데 rb 키를 이용해서 한 거고 그러면 화살표 키를 한번 써보죠 화살표 키를 이걸 좀 움직여 볼 거예요 이번엔 이 사각형을 좀 움직여 볼 건데 뭐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지 않을게요 자 사각 사 그 그래서 화살표 키는 어떻게 쓰느냐 그 키 이콜 키코드 아까 얘기했죠 코디드 코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코디드된 키를 사용할 때 키를 눌렀는데 업다운이라던가 아까 컨트롤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눌렀을 때 그때는 코드된 키라는 거죠 그때는 if 키코드가 이번엔 키가 아니라 키코드를 사용해야 돼요 코드가 업이면 y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줬는데 아 이게 좀 자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우리 앞에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 지금 렉트의 위치를 x하고 y로 해줬어요 왜냐면 이걸 움직여야 되니까 xy로 해주고 그 x는 x의 위치는 지금 중앙 위치하는 걸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업을 누르면 y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콜 뭐 얼마만큼 한 뭐 8정도씩 합시다 8 이렇게 해보니까 8정도가 보이는데 한 8만큼 넉넉하게 그냥 10 합시다 10 10만큼 y가 옮겨지고 키코드가 다운일 때는 y가 10만큼 아래로 내려가고 키코드가 레프트일 때는 이번엔 x가 10만큼 왼쪽으로 움직이고 키코드 와이트 오른쪽일 때는 x가 10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다 이런거죠 시켜보면 이거를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화살표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화살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 인터렉션은 키보드의 동작상태를 감지하는 것이고 키의 종류에 따라서 감지가 되고 ASCII 코드에 나와있는 키 이외에는 키코드를 활용한다 이런 명령어들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키보드 마우스 인터렉션 알아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좀 가지고 좀 뭘 좀 해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거 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링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글씨를 굿모닝으로 써놨는데 굿모닝으로 글씨를 이제 어떻게 그 화면에다가 쓰냐 이거죠 우리가 보통 그 뭐 편집 그 이미지 편집이라던가 이런 툴 같은 데서 글씨를 쓰는 건 간단합니다 텍스트를 선택해서 파워포인트든지 일러스트레이트든지 포토샵이든지 선택해서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쳐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코드로 컴퓨터에서 그 화면에다가 쓰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스트링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 스트링은 그 어 이렇게 변수형처럼 스트링이라고 쓰고 변수명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큰 따옴표에다가 원하는 스트링 그 문장을 써주면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선언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좀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스트링은 사실은 캐릭터 캐릭터의 셋입니다 캐릭터 각각의 글자들을 모아놓은 거란 거죠 G, O, O, D 빈칸 뭐 이런 글자들 이거는 제 작은 따옴표로 각자의 각 캐릭터는 작은 따옴표로 쳐주죠 이거를 모아놓은 것이 스트링이란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스트링은 하나의 변수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스트링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스트링 뉴 스트링 이라고 하고 데이터를 넣어 캐릭터의 세트를 넣어주는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트링을 한마디로 스트링은 그냥 우리 클래스 선언하듯이 클래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뉴 형태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트링은 이렇게 어 다른 명령어를 써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푸문에서 스트링이 굿모닝 이렇게 이퀄스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블 이퀄을 왜냐면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링이 같은가를 체크할 때는 스트링이란 변수에 점 이퀄스 굿모닝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캐릭터 세트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글자에 번호를 매겨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굿모닝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글자부터 0 1 2 3 4 이렇게 쭉 번호를 매겨서 0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몇 번째 있는 글자가 뭐냐 어떻게 하느냐 스트링에다가 점 캐릭터 앳 어디에 있는 캐릭터라는 뜻이죠 캐릭터 앳 5 0 1 2 3 4 5에 있는 여섯 번째에 있는 캐릭터는 뭐냐 M이겠죠 이런 명령어도 쓸 수 있고 반대로 D가 어디에 있느냐도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D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D 인덱스 오브 D 하면 3이 되겠지만 만약에 5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나오는 5 1이겠죠 그렇게 인덱스 오브라는 이런 명령도 쓸 수 있고 당연히 길이도 쓸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엔 1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3이 되겠죠 랭크스 괄로 두 개 쳐주고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를 어떻게 화면에 쓸 수 있느냐 이걸 한번 해보죠 자 요 관계는 요 관계는 살짝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냥 찍고 쓰는 형태가 아니에요 자 먼저 어 이거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뭐 스트링은 이제 변수형이긴 하지만 캐릭터의 조합이고 그건 하나의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그 얘기 앞에서 했었고요 이제 텍스트 디스플레이 순서인데 순서 한번 봅시다 이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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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명령어들과 그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 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 파일명을 하나 새 파일을 열고 저장을 해놨는데 먼저 뭐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보죠 스트링 str 해서 아까처럼 했으니까 우리 뭐 굿모닝 이라는 이라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보이를 셋업 해주고요 화면을 뭐 800 800 정도로 해주죠 그리고 드로우 해줘야 되겠죠 백그라운드에 백그라운드는 뭐 블랙으로 해주고요 화이트 글씨체로 써줄 건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도구에서 글꼴 생성해야 된다는 뭐냐면 글꼴이 이 우리 눈앞에 나와야 돼요 사실 글꼴이 없어도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딱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명령어 중간에 있는 명령어 그래서 텍스트 텍스트 해놓고 스트링 저기 지금 스트링이죠 위치 뭐 위치는 뭐 이래서 백백 이렇게 봅시다 백백 위치에다가 저 스트링을 써줘라 그럼 써집니다 아 여기 써있네 예 써졌습니다 써졌죠 굿모닝 백백 위치에다가 그렇죠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폰트가 그냥 랜덤 폰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폰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폰트를 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크기도 조정하고 싶고 물론 크기는 이 상태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떤 폰트를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먼저 이거는 어 사실은 다른 방법이 크리에이트 폰트에서 쓸 수는 있는데 그 방식은 리스트를 뽑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여기 지금 디폴트로 있는 메뉴에 있는 이거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도구에 보면 글꼴 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 생성에 보면 지금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폰트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리얼 우리 흔히 에어리얼 많이 쓰니까 에어리얼 블랙이라는 폰트를 쓰려고 해요 그럼 누르면 여기서 폰트의 사이즈도 정할 수 있고 여기에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폰트를 쓰려고 합니다 이 폰트에 파일 네임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이것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쓰고 OK를 누르면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폴더로 이제 가볼 거예요 폴더로 한번 가보면 그 폴더 ex9-1이죠 폴더에 가보면 데이터라는 폴더가 하나 생겨있고 그 폴더 안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폰트의 어떤 파일이 이렇게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먼저 먼저 pfont라고 해서 아이고 저 대문자입니다 pfont f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먼저 이 폰트를 생성해 준다는 거죠 f equal 로드 폰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또 파일명을 저게 ariel 블랙 48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이름으로 써도 됩니다 본인이 쓸 때는 이런 식의 로드를 폰트를 하나 로드 시켜줘야 된다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텍스트를 쓸 땐 우리가 마치 그 색깔을 feel 뭐 stroke에서 rect라든가 ellipse 전에 이렇게 해주듯이 그렇게 미리 정해주듯이 여기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텍스트 폰트 오브젝트가 f죠 크기는 뭐 48 이랬으니까 48 꼭 여기다가 안 해줘도 되고 이건 사실은 저 앞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 번 해주는 게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아니면 뭐 이 셋업에다가 미리 해줘도 되죠 해주는 거는 계속 바꿔줘야 된다면 폰트가 여러 가지를 로드 해놓고서 계속 바꿔야 된다면 드로우 할 때마다 해주는 거 이건 루프니까 한 번 해주고 그냥 계속 그걸 쓸 거면 이렇게 한 번 해줘도 되는 거죠 그쵸 한 번만 로드하고 텍스트 폰트가 뭔지만 지정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고 나서 텍스트에다가 어 텍스트 예를 들어서 align 가운데 지정할 건지 가운데로 할 건지 디폴트는 래프트예요 그러니까 치킨 점에 저기 지금 이 좌표점을 왼쪽 지점으로 시작점으로 사용하는 건데 센터 하면 이거를 가운데서 시작하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보고 또 뭐 텍스트 사이즈 또 뭐 텍스트 사이즈 사이즈는 뭐 지금 저기 40 했지만 뭐 100 100 해봅시다 좀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플랫렛 시켜보면 자 원하는 위치에 아까 우리가 한 그 글씨가 써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글씨체로 우리 지금 앞에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스무드라고 해서 화면은 스무드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스무딩 한 게 그래도 써주는 것이 뭐 별로 나쁘진 않으니까 스무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위드스 그니까 그 화면의 중앙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화면의 중앙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지금 센터링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를 중심으로 아까 여기 모닝만 써진 이유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클릭할 때마다 약간 비틀어진 어떤 텍스트가 따라가 싹 사라지는 내 클릭한 위치에 내 클릭한 위치에 이렇게 텍스트 하나 사라지는 이런 뭐 이런 이런 어떤 뭐 효과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내가 클릭하는 곳이 마우스 X, Y 좌표 필요하겠죠 물론 마우스 X, 마우스 Y입니다 자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 건데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여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트리뷰티들이 필요하냐면 먼저 이거 돌아간 각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사이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그 알파값 필요합니다 아까 슉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페이딩 텍스트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은 X, Y 좌표 그 다음에 돌아간 각도 그 다음에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어 알파값 알파값은 처음에 2호 화이트에서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초기값이 그냥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Y 좌표는 이제 생성할 때 받아야 되니까 컨스트럭터는 X, Y 좌표 각도값은 마이너스 파이 에서 파이 까지 60도 60도 마이너스 60도 이 사이에 각도 요 각도를 쓸 거고 사이즈는 프론트의 사이즈니까 이게 48포인트에서부터 200포인트 정도까지 글씨를 다양하게 크기로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거 했던 거에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클래스를 Fading Text라는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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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보이게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디스플레이는 이게 트랜슬레이트 될 거니까 여기 지금 또 센터링 해줘야 되겠죠 센터링, 센터 해줘야 되고 센터에서 돌려줘야 되니까 센터 해주고 트랜슬레이트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 설명 안해야 될 거고 그래서 푸시 매트릭스 해주고 트랜슬레이트 해주고 로테이트 라드 만큼 해주고 채우기 값을 255 화이트로 하되 알파 값 뒤에다 넣어주고 텍스트 사이즈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스트링 에 공공으로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트랜슬레이트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뭐 굳이 설명 안해도 앞에서 했었으니까 알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슬슬 옅어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업데이트란 거 만들어서 알파가 4씩 줄어들게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즈 던 필요하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먼저 어뢰 리스트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오브젝트가 점점 페이드 되는 것이니까 어뢰 리스트가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해줘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돌리는 이런 건 설명 안해도 될 겁니다 앞에서 눈을 해왔으니까 마우스가 클릭 프레스 됐을 때 됐을 때 그때 새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딩 텍스트 에다가 애드 해주는 거죠 그 어뢰 리스트 에다가 그러니 그런데도 그리고 레스트 에서 감사합니다. 아 되나? 아 되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마우스 마우스로 해봤어요. 이번엔 그냥 키보드로 해볼거에요. 키보드로 해볼건데, 재밌는거 한번 해봅시다. 재밌나? 어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렇게 그 화면 한가운데 내가 텍스트 타이핑하는게 쭈루룩 나오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쭈루룩 텍스트 타이핑이 나오도록 어떻게 해야되나? 자 어 일단은 요 앞에 부분을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요거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타입 스트링이라는 타입트 스트링이라는 하나의 또 스트링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 스트링 그 빈 스트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 줄거야 만들어줘서 키가 프레스될 때마다 그 타입 스트링에다가 키를 더해준다라는 거에요. 이렇게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스트링은 숫자처럼 더하기가 가능해요. 두개의 스트링이 합쳐진다는 거에요. 키를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고선 타입 스트링을 화면에다 보여주는 거죠. 중앙에다가 직접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링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는데 스트링 이거를 타입트 스트링 이라고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빈 스트링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러고 나서 스트링을 보이듯 키 프레스드가 되면 키가 눌려졌을 때는 타입트 스트링에다가 키를 클릭된 키를 하나씩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트링을 하얀색으로 텍스트 라인을 센터로 해주고 텍스트 사이즈를 48정도로 해주고 텍스트를 써준다는 거죠. 타입트 스트링 중앙에다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다가 지워지지는 않겠죠. 엔터를 쳐주면 넘어가겠죠. 타이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엔터 치면 넘어가죠. 이렇게 아 어떻게 화면에다가 타이핑을 하는지는 보이죠. 센터링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런 가지고 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번에 그러면 다 타이핑이 끝난다면 내가 엔터를 눌렀을 때 엔터를 눌렀을 때 이 텍스트가 사라지면서 아까 처음에 마우스 클릭한 것 같고 똑같은 효과 푱 나타나서 약간 돌아가면서 그 텍스트가 샥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엔터 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요 부분 그래서 if 키가 엔터면 엔터가 들어오면 엔터가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 클래스 이 클래스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fading 텍스트에서 new 해주고 new 해준 것을 랜덤한 위치에다가 width와 height의 랜덤 위치에다가 type string이라고 요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트링이 요기 써진 거 여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애트리뷰트가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 그것을 이제 array 리스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type string은 다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또 새로 쳐줄 거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type string을 다시 아무것도 없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래스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뭐가 변화해줘야 되냐면 스트링을 요게 스트링이라는 또 다른 애트리뷰트를 하나 더 넣어주고 이 컨스트럭터에 스트링 애트리뷰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스트링이 계속 바뀌니까 오브젝트 생길 때 그 안에 내용물이 계속 바뀌니까 요거 하나 더 넣어주고 알파 값은 조금씩 조금 더 천천히 사라지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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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우스하고 키보드 인터랙션 알아봤는데요. 세부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벤트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스트링이라는 변수형도 알아봤는데 클래스형처럼 다루면 된다 라는거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제 폰트 파일을 생성해서 활용하면 된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된다. 이런 얘기 오늘 해봤습니다. 자 스스로과제요. 스스로과제는 키보드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문자가 나오고 그 문자들이 이렇게 화면에 흩뿌려지는 효과 이런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그 효과는 뭐 자유롭게 구성을 하되 저는 이런거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보드를 막 누르면 분수처럼 막 쏟아지는 이런 효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벚꽁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문자가 생성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예 그런 식의 효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